이거 잡히고 있으면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명령적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 뭐 하는 거야? 형, 이거 진짜 진심으로 형이 집에서 귀여운 편을 연습한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왜 귀여운 편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억울한 편이야. 우리 아이도 귀엽다고. 우리 같은 팀이잖아. 좋게 얘기하세요. 같은 팀이잖아? 좋은 거다. 같은 팀이잖아? 좋은 거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잘했어. 강대리. 나는 아까... 야. 네가 하는 거지. 지우사 나를 어떻게 할 때 네가 가만히...